자,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왜 건강한 식생활은 식물성 음식, 채식 위주의 음식인가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건강식이 채식 위주의 식사라고 해서 고기 같은 거 한 점만 먹어도 큰일 나고 이런 식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린 원숭이를 통해서 이미 보셨듯이 본래 먹지 않는 뼈라도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당기게 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런 유연성 또는 융통성 그래서 내 필요한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생각해야지. 대개 무슨 식이요법 가르치는데 가면 이건 이건 안 좋고 예를 들어서 밀가루 음식은 절대로 안 되고 이런 희한한 무슨 이유로 그러면 이유가 별로 몰라 하시겠죠. 이런 식 말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음식을 율법주의적으로 이거 이거는 되지만 이거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은 여러분 그건 좋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기린이 아무리 칼슘, 인성분이 부족해서 하나님은 기린에게 뼈를 좀 먹이고 싶은데 기린이 자기들끼리 뼈는 안 된대.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좀 유연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다 보면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좀 부족해졌다. 그러면 고기 생각이 고기가 땡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왜 또 고기가 땡기지? 먹으면 안 된다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라야래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은 확실히 건강식은 아닙니다만 그 두 달 동안 못 먹은 손자를 위해서 그 아이스크림 사줄 정도로 뉴스타트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철저한 것으로 여러분 승부를 보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모든 것에 유연성 있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들은 외부의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산소가 와서 나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내 유전자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당뇨병 배울 때 배우신 대로 그 세포 안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엔진 역할을 하는 뭐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 당분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스파크 생기가 오면 드디어 당분이 연소가 돼서 뭐가 생산됩니다?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즉 당분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이 됩니다. 이 세포 안에서. 그런데 이것을 좀 확실하기 위해서 세포 바깥에서 한번 그려보죠. 이것이 활성산소입니다. 본래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면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파괴합니다. 손상시켜요. 그리고 이 세포막을 파괴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파괴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듭니다.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면 당뇨도 잘 걸리겠고 결국 어떤 사람이 되요? 피곤한 사람이 돼. 에너지 생산이 부족한 사람이 되니까. 세포막을 파괴하면 세포가 빨리빨리 죽습니다. 세포가 빨리빨리 죽으면 무슨 현상이 촉진되겠습니까? 노화 현상이 촉진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해서 유전자에 손상을 끼칩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켜진 유전자도 꺼져 버리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우리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사실상 어디서 생산되고 있다고? 우리 세포 안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도 우리 세포 안에서 이런 활성산소가 생산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간 세포 안에 이런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입력시켜 가지고 이 유전자를 SOD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반짝하고 켜지면 이 SOD라는 노란색 물질이 생산이 돼 가지고 이 활성산소를 끌어 당깁니다. 끌어 당겨 가지고 뭐를 만들어 버리냐 하면 결국 물과 산소라는 두 가지 물질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물도 건강에 유익한 물질이고 산소도 유익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아주 노화를 촉진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기운을 없게 만들고 유전자를 손상 변질시켜서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나쁜 물질이기도 하지만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만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그래서 SOD가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가지고 물과 산소로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SOD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 변질시키고 세포막을 파괴하고 변질시키고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이러한 작용을 산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산화시키면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어떤 화학물질을 산화시켜 버리면 세포막이 변질돼서 세포막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유전자도 산화를 시켜요. 핵산, DNA를 활성산소와서 산화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SOD가 하는 일은 이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방지시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SOD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을 산화방지물질 또는 항산화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야말로 우리 건강을 해치는 노화를 촉진시키고 건강을 해치고 질병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하면 활성산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 그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폐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손상 변질시켜 가지고 폐암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담배 연기 속에 있는 그 발암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폐암이 생긴다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 모두가 다 뭐예요? 폐암에 걸리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도 담배 안 피우는 사람도 왜 폐암을 걸릴까? 그건 활성산소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폐암이다. 그러면 폐암이다, 간암이다, 위암이다 무슨 암이든지 우리가 오염물질로부터 발암물질도 받아들이고 또 내 세포 안에서 생산되는 활성산소와 그 다음에 우리가 내면의 환경 속에서 속이 상해서 기가 막혀서 그래서 유전자가 꺼지고 다 이런 요인들이 총 동원이 돼서 함께 암을 일으키는 거지. 어떤 특정한 활성산소만이 암을 일으키고 담배연기만이 암을 일으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안 피워도 담배 하루에 하루에 반값 밖에 안 피워도 폐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담배 새가 피워도 90살까지 잘 살아 폐암도 안 걸리고 왜 그럴까요? 담배를 피우는데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질되기도 한다고? 내면의 환경, 그래서 담배연기 속에 있는 그 발암물질들과 그 다음에 환자의 세포 속에서 생기는 활성산소와 그 다음에 또 뭐? 내면의 환경, 기가 막히고 그런 환경 그게 다 단결해서 암 발생 요인이 되는 거지 절대로 암이라는 병은 어떤 한 가지 요소가 암을 걸리게 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버릇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데 이 사람은 담배만 피워 물었다 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주 나쁜 생각만 해요. 상구 그 놈의 새끼가 내 돈을 떼먹고 어디까지 가나 보자 꼭 그 과거에 있었던 나쁜 생각 왼수진 생각 그 기분 나쁜 일들만 자꾸 악령이 넣어주면 그거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담배는 피우는데 발암물질은 지금 들어가고 있어 그런데 내 세포 속에 있는 활성산소는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SOD 같은 항산화물질 산화방지물질이 몸에서 자꾸 생겨나야 되는데 그 산화방지물질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내가 부정적인 내면의 환경으로 꺼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담배 연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포 안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도 방지되지 않고 그래서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물질과 활성산소가 힘을 합해서 어떻게 유전자를 공격하면 훨씬 더 유전자 변질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리는 거다 그런데 담배 하루에 두각 세각씩을 피워도 암 안 걸리고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담배를 딱 피워물었다 하면 이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담배 피우고 암 잘 걸리는 사람은 이 생체 전자파가 무슨 파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베타파, 나쁜 파가 돼 왜? 부정적인 생각만 그러니까 악령이 넣어줄 때 잡신들이 넣어주는 잡년만 하는 거야 걱정, 근심, 짜증,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이 두렵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그 두려움을 쫓아낼 수는 없어요 두려움을 쫓아내는 건 뭐라고요?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경절을 정말 공부하고 그런 강의를 듣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 두려움은 없었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담배를 자주 피우지만 그리고 많이 피우지만 담배 피울 때마다 행복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행복하면 이 SOD가 잘 생산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죠. 유전자가 잘 켜져서 꺼지지 않고 잘 켜져서 SOD가 생산이 되면 활성산소가 생기더라도 그 활성산소가 산화시키는 산화작용을 방지시키면 결국은 폐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공격하겠어?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물질만 그렇죠? 활성산소는 폐암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 사람은 SOD 유전자를 자꾸 켜면서 담배를 피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걱정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걱정거리가 있으면 저절로 걱정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걱정거리가 있어도 어떻게 해? 걱정을 안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야 되고 심지어 노래 레파토리가 없으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도 해야 돼. 정 안 되면 뭐예요? 하하하하 웃는 연습도 해야 돼. 쑥스럽다고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알았습니다. 이 활성산소야말로 가장 우리 건강을 아주 해치는 그런 주적, 우리 건강의 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혀서 또 기가 막힌 일이 생기고 그러면 또 SOD 유전자가 꺼져 버려 가지고 이 SOD가 잘 생산이 안 되고 그럼 그건 큰일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OD와 같은 산화방지물질을 하는 물질, 산화방지물질 또는 항산화물질을 하는 그 항산화방지제를 생산해 내고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힌다, 화가 난다, 걱정이 된다, 두렵다 이런 모든 부정적인 그런 느낌에 시달려서 이 SOD 유전자가 꺼져 버렸을 경우를 또 하나님이 생각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산화방지물질을 먹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방지물질 혹은 산화방지제라고 하는데 이 산화방지제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강력한 산화방지제 산화방지물질이 뭐냐고 하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만큼 강력한 산화방지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타민 C 없으면 모든 사람이 병들 거예요. 비타민 C는 어디에 많은가요? 채소와 과일 여러분, 이 비타민 C처럼 우리 건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은 우리 몸에 좋은 것은 흔해야 되겠습니까? 귀해야 되겠습니까? 흔해야 됩니다. 그렇죠? 몸에 좋은 걸수록 마치 귀하고 구하기 힘들고 비싸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고방식이 아주 비뚤어져 있어요. 몸에 좋은 게 그렇게 귀하고 구하기 힘들고 비싸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고약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라며? 그러면 사랑일수록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어떻게? 구하기 쉽고 싸고 싸고 그렇죠? 얼마든지 쉽게 구하도록 해 놓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아주 귀하고 비싸고 구하기 힘들다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준 것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도록 만들려는 악령이 처음부터 넣어준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이 비타민C는 압도적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산화방지제예요. 산화방지제가 수백 가지가 돼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좋은 게 비타민C인데 이 비타민C가 무슨 채소와 과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비타민C는 식물성이면 모든 것에 들어있다. 여러분이 여름에 설악산을 쳐다보면 산이 푹 흘러요. 그렇죠? 지금은 잎사귀가 많이 떨어지고 그렇지만 그때는 설악산이 뭐 덩어리인 줄 아세요? 비타민C 덩어리예요. 그만큼 비타민C는 어떤 식물의 어떤 부분에도 비타민C가 넘쳐나. 심지어는 솔잎에도 비타민C가 있고 나무 뿌리에도 있고 나무 껍질에도 있고 채소와 과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비타민C는 우리 건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식물의 모든 부분에 그리고 식물성에만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식은 채식이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C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비타민E 입니다. 비타민C 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떨까요? 덜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C 보다는 덜 흔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일수록 뭐예요?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삼백령건 이런 것은 아무 소용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고 비싼 거예요. 산삼백령건 그거를 누가 먹을 수가 있나요? 그거 안 먹는다고 병들릴리도 없고 그거 먹는다고 병나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먹을 바에 오줌이나 마시죠. 그 악령들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구기기 위하여 그렇게 신통한 만병통치 산삼 같은 것은 귀하고 구하기 힘들고 돈 있는 사람들이나 먹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인식시켜 버리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 이상한 하나님이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보면 역시 하나님은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경상도말로 세베리게 해 놓는 게 아니에요. 천지 빽가리로 해 놓는 게 아니겠죠? 전라도 사람들은 허발라게 많다는 것 같아요. 비타민 E는 조금 덜 비타민 C보다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덜 흔합니다. 아시겠죠? 뭐 무슨 소리냐? 비타민 E는 어디에 많으냐? C 눈에 많아요. 그래서 이 현미를 먹는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현미 씨는, 밀 씨는, 보리 씨는, 옥수수 씨는 많아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뉴스타트에 와서 지금 식사하는 음식을 보면 비타민 C는 뭐에요? 이건 기본이야. 이렇게 잡수시는 한 비타민 C 알약을 사먹고 달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현미를 먹고 옥수수 나오지 뭐 이렇게 하면 비타민 E 걱정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식을 이렇게 하면 산화 방지 물질은 차고 넘치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속이 상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산되고 그럴지라도 그리고 H, S, O, D 유전자가 꺼져 버릴지라도 이 건강식만 하고 있는 동안에는 뭐에요? 활성산소가 다 방지되버려서 산화를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유전자들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전자들이 푹 뭐에요? 쉬면서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손상된 유전자들을 어떻게? 정상으로 회복시키기가 좋은 그런 여건이다. 그래서 비타민 E가 있고 그 다음에는 베타카로테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베타카로테인 이런 물질은 주황색 식물성 색소입니다. 비타민 C는 색소가 아니에요. 비타민 E도 색소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수백 가지 중에 대부분의 산화방지 물질들은 식물성 색소입니다. 그래서 그 식물성 색소 중에 여러 종류의 색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황색, 당근색, 감, 여러 가지 주황색 물질들이, 색소들이 많잖아요. 그 색소 그 자체가 바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것이 3대 중요한 산화방지제입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테인 3대 중요한 산화방지제인데 이런 물질은 동물성 음식으로는 도무지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산화방지 물질 이 자체가 바로 다 식물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 정도만 산화방지 물질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산화방지 물질이 이런 색도 있죠? 이런 색깔을 내는 것. 그다음에 이게 베타카로테인. 그다음에 빨간 색깔을 내는 것도 산화방지 물질입니다. 토마토, 딸기, 피만, 빨간색. 그다음에 이 초록색도 루테인 이런 것. 그다음에 이런 군청색 이런 것도. 다 색깔을 내는 이 색깔 자체, 색소 자체가 산화방지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옛날에 한 15년 된 것 같아요. 한 번은 한국에 탁 미국에 탁 뉴스타트 하러 탁 오니까. 건강식 하는 사람은 자연히 두부마을 이런 식당에 자주 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은 두부마을에 탁 갔더니 두부가 시커메. 그런 때가 있었죠? 네. 끔정콩이 진짜 몸에 좋다. 이래가지고 두부가 시커메. 두부를 위해 영 복이 뭐예요? 시각적으로는 요즘 비주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비주얼로는 영 이쁘지않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끔정콩으로 두부를 만들었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끔정콩이 진짜 좋은 거래요. 무슨 소리인가 하고 나중에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여기 지금 블루베리 있죠? 그렇죠? 이 색소, 끔정콩하고 블루베리 색깔하고 뭐예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토사야닌이라는 산화방지물질이야. 그래서 이런 색소 안토사야닌이 그 당시에 이제 학자들 간에 처음으로 발견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에 나오고 테레비에 나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산화방지물질을 하나 발견하면요. 이거를 과대선전을 합니다. 과대선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띄워! 띄우면 어떻게 돼요? 왜 그래요? 이참에 감정콩을 어떻게? 값을 올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잡지, 신문, 테레비에서 막 그걸 잘 띄우는 작업을 한 사람들이 다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해가지고 산화방지물질이라고 하면 그만인데 이거를 어떻게 띄우느냐 하면 만병통치제로 띄운다고요? 근데 만병통치제라고 해도 말은 조금 됩니다. 왜? 산화방지를 시키면 만병을 치유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있겠죠.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한국 사람들 키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키위 안 먹었죠. 키위라는 거 있는 줄도 잘 모르는 게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초록색 항산화제, 루테인이라는 물질이 막 발견이 됐습니다. 이야, 이 초록 색깔을 내는 루테인도 이게 어쩌다 보니까 만병통치기가 됐어. 그래가지고 막 이걸 또 띄워. 그걸 띄워놓고 어떻게 해요? 뉴질랜드에 가서 키위를 왕창 수입해 와가지고 비상값을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인류호텔 로비에 가면 키위 주스가 다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노란콩이 더 몸에 좋을까요? 깜정콩이 더 몸에 좋을까요? 깜정콩이 서남 들어 오세요. 깜정콩이 노란콩보다 더 좋다. 그러면 노란콩이 깜정콩보다 더 좋다. 둘 다 같다. 제 생각에는 노란콩이 훨씬 몸에 좋은 것 같아요. 왜? 더 흔하니까 박수 하나님이 몸에 좋은 걸수록 더 흔하게 해 놨다가 그거를 좀 믿으시라고 다 그 옛날부터 몸에 좋은 것은 비싸다 구하기 힘들다. 이게 다 조건적 사고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몸에 좋은 걸수록 뭐요? 흔하다.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면 항산화제 면에서는 보면 건강식의 조건이 채식이다라는 것이 뭐예요? 압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뉴스타트 건강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영양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신뢰를 딱 가져야 돼요.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식이섬유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댕길 때는 식이섬유를 그냥 섬유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을 파이버라고 합니다. 다이어트리 파이버. 섬유질은 뭐 하는 거냐? 이 섬유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식물성 음식을 먹으면 동물성 음식에는 섬유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음식에만 섬유질이 있어요. 이 섬유질은 식물성 음식 속에 들어 있지만 우리 소화기관에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섬유질은 그대로 음식 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대변에서도 식이섬유는 그대로 본래 구조를 유지하고 남아있게 되면서 뭘 하느냐 하면 첫째, 장청소를 잘 합니다. 여러분이 설거지할 때 쓰는 스폰지 같은 역할을 해서 장벽에는 더러운 게 찌꺼기가 많이 낄 수가 있어요. 장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틈새에 뭐가 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음식 먹고 나도 이빨 틈새에 뭐가 끼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끼면 거기에 이제 박테리아가 과잉 증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특히 육식을 할 때 그 육식 찌꺼기를 좋아하는 박테리아들 이 막 생기면 여러분 장안에 장래 세균의 균형이 나쁜 세균으로 더 많아져 가지고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산균이라는 걸 먹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유산균은 그 장래 세균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종류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 동물성 음식을 위주로 해서 먹으면 이 장래 세균의 유산균 같은 것이 못 살아. 왜? 그 동물성 육식의 찌꺼기를 먹고 사는 아주 나쁜 박테리아들이 더 많이 증식을 하기 때문에 밀려 가지고 경쟁상 밀려 가지고 이 좋은 유산균들이 마음 놓고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런 건강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육식 옛날에 먹었던 육식 찌꺼레기 같은 것이 어떻게 이 식물성 음식 속에 있는 이 섬유질로 다 어떻게 닦아져서 청소가 잘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장 안에 대장암을 일으키는 이런 여러 가지 발암물질들이 섞여 있으면 이 섬유질들이 그 발암물질들로 다 흡수해.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섬유질들이 이 장안이 대변에 섞여 가지고 그 대변에 수분을 적당한 양을 함유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성 음식만 먹고 식물성 음식을 주로 전혀 안 먹는 사람들의 똥은 그 똥은 그 똥 안에, 대변 안에 수분을 함유하는 섬유질이 없으니까 우리의 대장에서 그 대변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다 빨아들어요. 그래서 섬유질이 대변 속에 좀 섞여 있어야만 대변이 부드러워져요. 왜? 섬유질 자체가 그 수분을 포함해서 대변에 섞여 있기 때문에 대변이 좀 유연해져요. 그래서 이 욕식만 하면 결국 대변이 수분을 다 뺏겨 가지고 대변이 굳어. 굳은 대변일수록 나오려면 힘들잖아요. 요즘 여러분이 잡수시는 섬유질이 충분한 식물성 식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병기에 앉아서 10분, 15분, 20분 이렇게 애를 쓰던 것이 요즘은 어때요? 앉았다 하면 뭐예요? 그냥 가래떡처럼 쑤욱 시원한 개변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변 양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똥을 넣어놓고 보면 좀 부끄러울 정도예요. 내가 뭐 이렇게 많이 먹었나 싶을 만큼 똥 무더기가 커요. 그것도 섬유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섬유질 때문에. 왜? 섬유질이 변에 섞여 가지고 수분을 함유해서 이렇게 불어 있으니까. 내 먹었던 것보다 어떻게 불어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상하게 방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방구를 뉴 스타트 방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식할 때 방구는 육식 방구예요. 육식 방구의 특징은 냄새가 고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리는 거의 없어요. 육식 방구는. 그런 거를 도덕 방구라고 그러기도 하고. 육식 방구. 그래서 아주 냄새도 고약하고 거기에는 독가스가 같이 나와요. 메탄가스 뭐 이런 게 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 채식, 이 뉴 스타트 방구는 소리만 컸지. 독성 냄새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육식을 오랫동안 하던 사람은 나쁜 장래 세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뉴 스타트를 덜컥 왔어요. 와 가지고 이 섬유질이 많은 건강식을 자꾸 하니까 이 장래 세균, 나쁜 세균들이 좋아하던 찌꺼기가 어떻게 돼 버려요? 거기에다가 닦여서 나가, 청소가 돼서 나가 버리니까 이 나쁜 세균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섬유질을 분해해서 그 섬유질도 탄수화물의 일종들이에요. 그 탄수화물을 분해하면 당분이 나오니까. 그래서 나쁜 장래 세균들이 섬유질을 분해해 가지고 그래서 연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섬유질을 분해할 때 이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을 계속 분해 시키면 탄산가스가 나요. 그래서 뉴 스타트 방구는 육식 방구는 메탄가스, 뉴 스타트 방구는 탄산가스 방구, 탄산가스는 무색무치, 소리만 커요. 어떤 경우에는 강의 듣다가도 방구가 나오려고 그런 수가 많고 산책과는 가서 걷는다고 했다고 봉! 봉!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방구 잘 끼는 사람, 신체 건강하고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SOD 산화방지 물질 차원에서도 그다음에 식이 섬유 차원에서도 건강식은 반드시 채식 위주로 해야 된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과학적으로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 시간은 건강식은 식물성 채식 위주가 돼야 되는 이유를 중요한 이유들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방지제 차원 1, 식이 섬유 차원 2, 그다음에는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 중요해요. 3대 영양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3대 영양소가 어떤 게 있어요? 탄수화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이 세 가지 3대 영양소의 균형이 여러분의 세포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이 균형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탄수화물의 필요성은 무슨 필요예요? 탄수화물은 우리 인간의 건물로 보면 탄수화물은 건축 자재는 아니에요. 건축 자재는 주로 단백질이 건축 자재고 아마 지방은 무슨 단열재 정도 되겠고 탄수화물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물 하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뭐예요? 에너지 비용입니다.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에너지 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건물도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량은 모든 음식 섭취량의 적어도 70%면 돼야 된다. 그리고 단백질은 15% 지방 15% 그래서 아무리 양보를 해도 이게 60% 이하는 탄수화물이 내려갈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이 균형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60% 이 되고 20% 20% 이렇게 돼야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70% 15% 15% 이 균형이 가장 이상적인 균형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식사하고 있는 이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70% 15% 15% 여러분 박사님 그러면 단백질은 어디 있습니까? 고기 한 점도 안 나오는데 단백질은 고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식물성 음식에도 단백질은 다 적당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육식만 하게 되면 단백질 과잉식이 돼. 그래서 단백질이 과잉 되는 것이 우리 몸에 참 나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단백질은 어떻게 15%를 먹을 수 있냐? 여러분 현미 쌀밥을 먹으면 단백질이 쌀에는 8 내지 9%가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밀에는 12%에서 14%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이 많으니까 밀이 쌀보다 찰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월남 사람들 쌀국수 만드는 것을 보면 그래도 쌀국수보다는 밀국수가 뭐예요? 좀 국수답지 않습니까? 쌀국수는 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밀가루가 나쁘다 이런 소리를 좀 하지 마세요. 다 그게 결국은 밀가루를 수입하고 뭐 이러면서 밤부재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건데 밀가루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일, 채소 이런 데도 단백질이 과일에도 1%, 2%, 3% 이렇게 다 있고 그 다음에 채소는 단백질이 꽤 많아요. 시금치 이런 건 한 15%, 20%도 되고 콩 이렇게 올라가면 뭐예요? 25%, 30%까지는 간다고요. 그러므로 이 두부는 두부가 가끔 다 이렇게 메뉴가 짜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견과류. 견과류는 탄수화물이 좀 적죠. 그러면서 단백질도 높고 지방도 높고. 요즘 여러분이 잡수 있는다면 아주 이상적으로 탄수화물 70%, 단백질 15%, 15% 이렇게 딱 맞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아구가 맞으면 여러분 자신의 세포들이 편안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한우집에 가서 고기를 많이 구워 먹고 고기를 많이 먹어서 고기로 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먹을 배는 아깝잖아요. 그런 식의 식사를 하면 여러분의 세포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균형 맞는 식사를 하면 특징이 있어요. 군것질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군것질이 하고 싶으냐 하면 너무 단백질, 고단백, 고지방 식사를 해놓으면 탄수화물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것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떡이 땡기고 빵이 땡기고 탄수화물이 많이 땡기고 단계 땡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그렇게 군것질 잘하던 내가 군것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군것질을 우리가 간식이라고 부르죠. 간식. 그런데 군것질을 하면 여러분의 위장이 점점 소화력이 점점 약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도 때도 없이 위장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위장이 빨리 피로해져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뉴스타트식의 식생활을 이렇게 하면 끼니 때마다 규칙적으로 먹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잡수시면서 일정한 약, 예를 들어서 한 4시간 또는 5시간 동안을 소화기를 완전히 휴직시켜요. 그래서 소화력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뉴스타트식사를 하면 소화불량에 이런 게 있으면 그러나 뉴스타트 생활을 한 한 달 정도 하고 나면 위장이 상당히 소화력이 회복이 돼서 좋습니다. 그래서 소화력 약화를 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간식이에요. 더더구나 야식은 아주 나빠요. 그래서 야식을 하면 잘 때 이제 내가 잠은 들었는데 내 위장은 어떻게 해야 돼? 잘 수가 없어 얘가. 자기 직전에 뭘 처먹어 가지고. 그럼 나는 이제 내 머리는 잘라 그러는데 여기서 뭐예요? 자꾸 깨서 운동을 하고 있으려니까 깊은 수면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단순하게 그리고 너무 많이 잡으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식이 채식 위주의 식사인 이유를 대라. 그러면 뭐예요? 1, 2,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 2, 3 이 조건을 딱 갖춰 주면 여러분 세포들이 편안하고 이것을 안 갖춰 주고 육식 위주 고지방 식사 튀긴 음식에다가 이렇게 되면 세포가 스트레스를 확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담배연기가 들어온다든가 발암물질이 들어온다든가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하면 유전자들이 아주 쉽게 비정상적인 암 유전자로 변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와서 이런 하루 3끼 음식물에도 이 영양소 균형이 딱 맞게 되면 암세포들도 뭐예요? 짐 싸서 고향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이러해서 건강식은 역시 채식이 맞구나. 이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고 이런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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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